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지도자분들, 경제 지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저명하신 그런 지도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의 지도자분들께서 더 이상 과거 시대에 그런 현상 유지를 위한 그런 시각과 또 관점을 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의견, 개인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 사실을 놓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은 북한이 이뤄난 핵 개발에 대한 그런 발전 현실은 현재 미국에 있어서 정말 미국의 실존을 위협하는 그런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 문제는 과거처럼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주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로서 또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미국 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것은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변화되었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 무장화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비핵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의 방향이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절대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세계 앞에, 미국 앞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북한이 자기들의 핵 개발 문제를 중지하거나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아니면 이 한반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제3의 대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그것을 주도해야만 됩니다 한국 국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런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그러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대체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현실을 잊고 여기에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의 지도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과거처럼 모든 일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전제사항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써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한국의 그러한 경제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각을 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자유 세계에 그러한 실존적인 위협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버 씨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경제 지도자분들이 당연히 고려해야 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반도의 그런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국의 앞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한국의 지도자분들이 깨달으셨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공존의 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운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래의 운명을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분쟁으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남한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한국 동포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 이런 평화 통일에 대한 주인이 되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tit한다면 한국 국민들 이는 전 세계적인 혐의로가 인사하는 국민들, 성도력을 위험할 수 있는 단계의 자들을 이 영향을 working on the licensify 음악과 인데олог의 대학적인 조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든 저는 확신하건대 전세계가 이러한 한국의 통일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통일의 한국의 미래가 한국 국민의 통일인간 이상 전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러한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전세계가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있어서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일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대한 노력이든지 시도든지 거기에는 항상 처음의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이득을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통해서 얻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투자하는 초기 투자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JP Morgan이 조사를 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약 7일 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개인의 의견보다는 사실을 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 모이신 그런 경제 지도자분들 특별히 한국의 그런 경제를 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0대 재벌이 한국의 그런 총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부가 소수에게 지금 소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런 노동력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실업률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마친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은 직장을 구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가는 그의 자유시장과 경제는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과 경제는 70년대 군사독재 체제에서 정권이 누가 자기에게 이권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정경 육착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정경 육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한국 경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체를 희생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그룹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한국의 경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노동력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As we become more industrialized, the mineral resources and resources of the North will become an essential ingredient for injecting economic growth within the South Korean economy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25만 명의 보편의 rede위에 대한 marry가 남한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 큰 경제 발전에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2,500만 명의 북한 인구가 남한 내수시장에 확대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노동력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될 유일한 길은 바로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에 북한이 엄청난 연료를 제공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핵 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한국만의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 분단의 그런 역사의 장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 운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일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모델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모두가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한국 동포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까지도 이 통일에 대한 꿈의 주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피스 재단은 통일천사와 함께 1K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제 책에서 설명한 그러한 코리안 비전을 중심삼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전 세계인들 앞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민권운동으로 규정하고 설파할 것입니다 그동안 13세기의 모든 높이 성대에 입력하여 졸업하고 인ach해찌하여 또한 공发돌이기 때문에 의혹이나 중국 국민들이는 모든 свойền above 상관없는 사랑에 대한 일을 지켜 놓고 한국의 일을 지켜 놓고 그 세대적인 일을 지켜 놓고 그래서 이 일을 지켜 놓고 21st century 이들이 모든 한국인들, 모든 글로벌 citizens의 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모든 민족 독립 운동을 전개한 것이 모든 사람들과 민족 차결과 독립을 위한 영감을 주었듯이 그리고 또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백 인종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전 세계 모든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영감을 주고 공감을 샀던 것처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슨 맨델레의 그런 흑백 인종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흑백분리정책에 대한 항거가 모든 사람들의 동감을 얻고 지원했던 것처럼 이 통일 문제야말로 21세기의 최고의 시민민권운동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운동에 참여해서 코리안드림을 전세계 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